신곡이란 게임 게임 모델을 하게 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포즈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게임답게 해야 되나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고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힘들기도 한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라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컨셉은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데 제가 과연 여신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포토샵의 위력이 있으니까요 예쁘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잘 찍겠습니다 우선은 아직은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 좀 많이 헤매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신곡의 세계에 빠져들으셔서 재밌는 게임 세상을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또 저와 게임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민경의 신곡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.